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문즉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둑은 하나의 사회학인데 지금도 미제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우리가 스님들이나 일반 불자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행동기범은 다섯 가지, 오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 두 번째가 불투도, 살생은 하면 안 된다는 건 생명존중사상이 불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투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살게 만드니까 또 굶어 죽게도 만들 수 있고 얼어 취해 죽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재물을 마음대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자. 그런 불교의 오개, 행동기범이 불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고 일반인 모두에게,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행동기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도둑질하고도 도둑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 그럼 나라에 내 세금을 제대로 안 되는 것. 저번에 인터넷 뉴스에 한번 올라온 걸 보니까 경기도 평택에서 젊은 여회에서 다니는 여자 직원이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 평택 영업소와 서울 영업소 두 군데 편지를 써가지고 8만 원씩을 갖다 놓고 갔대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학생이라는 것을 가상해서 학생증을 제시하고 할인을 받아가지고 서울과 평택을 왕래했습니다. 직장 다니면 학생이 대학생이 아닌데 그런데 그게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죄를 참여하는 뜻에서 지금 이 편지와 함께 적은 돈이지만은 또 자기는 하면 계산이 됐겠죠. 8만 원씩을 16만 원 양쪽에 갖다 줬어요. 그거 보면 참 자랑스러운 얘기도 돼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 버릴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질을 하면 나중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곤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그런 과보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도둑질을 한 과보로 곤궁해진다. 어려운 삶을 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력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선 도둑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중국의 화엄종 초조가 두순스님이에요. 두순스님. 두순스님. 이 얘기를 많이 인용들 해요. 두순스님을. 화엄종 중국의 초조니까. 두순스님이 하루는 시자를 불러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내가 엊그제 장에 갔다가 신발 하나 사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깜빡이 입고 그냥 왔으니 가서 그걸 찾아와라. 시자를 보내니까 시자가 그래요. 아니었으니 한 3일이나 됐는데 3일 전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신발이 장 가운데 나무에다 걸어놨던 게 그대로 있습니까 각 하나하나 뻔하지요. 없겠지요. 그랬더니 두순스님이 그래요. 내가 전생에 도둑질을 할 일이 없는데 내 거로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느냐 그래서 시자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보니까 그대로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나무에 걸어놨던 신발이 그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둑을 막고 도둑을 당하는 것도 다는 돈을 빌려주는데 못 갖고 뛰게 되는 것도 전생의 과업이 아니냐 업무로 전부 일어난 일이다. 그런 얘기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늘의 주제를 뭘로 정해봤냐면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있는 얘기를 하나 들춰냈습니다. 망주석의 권장 아, 볼기만 넣는다고 하잖아요. 권장 맞은 권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권장 맞은 사연 그럼 여러분 망주석 알세요. 망주석 망주 기둥주자 돌석자 그런데 이걸 망투석이라고도 그래요. 망두 머리두자석 망두석 망주석 망두석 산소에 보면 양쪽에 첫대처럼 팔각으로 깎은 기둥이 세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망주석이 돌멩이와 돌멩이가 권장을 권짜 얘기에요. 권짜 권장을 맞았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게에다 머리에 이고 다니면 동네에 팔고 그랬었어요. 지게에다 비단을 아, 비단이 비싸잖아요. 비단을 잔뜩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이제 동네 동네에 팔러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팔라고 다음 동네에 찾아가고 가다 보니까 날이 갑자기 정말 산중에서 헤매다 보니까 인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 짐승들 우는 손이 나고 어디 가서 잠은 자긴 자야 되는데 그럴 점이 마땅치 않으니까 가다 보니까 산소짜리가 하나 이게 산소짜리가 양지바른 곳이에요. 좋은 잔디가 착 되어 있고 산소짜리 가운데 가서 지게에다가 그런 걸 대비해서 담요 같은 걸 조금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나서 보니까 아, 새벽에 어두운 꿈에서 호흡이 밝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다 그러는 소리가 아, 지구에 인가 있구나 일어나 보니까 아, 지게에 있지. 이 지구 같은 팔을 내고 다니는 비단이 비단 아, 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비단이 싹 없어진 게 송돌이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놀이시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해 가지고 이걸 아니, 원 돈도 미천도 들어왔을 테고 이득 남는 거 가지고 그게 뭐 이득이 떨어져야 먹고 사는 데 식구들하고 비단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하하 낙담이 돼 가지고 털뻑 주저앉아 가지고 하하 먹이더라고요. 이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고울에 그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원님은 원님 우리가 흔히 사떡을 하죠 원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아니냐 원님을 찾아가요 찾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산속에서 산속에서 자다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비단이 감축하지 없어졌어요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이 없는 거 가지고 이걸 큰 인연도 없는 건 빼고 다른 사람 돈을 얻어 가지고 사 가지고 팔아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 의문을 남겨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는데 이걸 통째로 없어졌으니 이 일을 어찌 못하겠습니까 원님께서는 모두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원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하세요 그러면은 증거가 될 만한 사연이 있느냐 아니 증거가 있고 본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발작이라도 나고 그러면 산속인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은 그럼 이게 본 사람도 없고 이게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망주석 망주석 그러면 그 산소짜리에 망주석 망주석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망주석은 있더냐 그랬더니 얘 산소가 좋은 산도인데 양쪽에 망주석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그랬더니 관원들을 시켜 가지고 망주석을 빼와라 동원 마리토에 큰 광장에다 망주석을 갖다 놓고 동네 동네에 방을 붙이고 선전하는 거예요 망주석을 불러다가 증인 신분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가 사람을 대다 증인 신분을 하는 게 아니라 망주석을 데려다가 망주석을 갖다 놓고 증인 신분을 한다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야 그거 한번 구경이 할만하겠다 구경판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망주석을 갖다가 뚝 이만한 책상같이 넓다라는 데다가 망주석을 잡혀 틀어 놓고 망란이 옛날 보면 왜 추정전에서 옛날에 나그러잖아요 왜 죄인들 벌줄 때 망란이가 칼을 쫙 들고 막걸리 한 잔을 먹고 푸우우 하고 칼에다 품고 칼침을 치워가면서 목에다 댔다가 칼침을 치고 돌아다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는 거지 그리고 망나니가 망지석을 향해서 매를 칠라 그러다가는 관두고 사람들은 칠라 그러면 그 순간을 다 기다리는데 칠라고도 안 치고 또 춤추고 돌아다니고 계속 밥 먹이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재밌다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장으로 망지석을 돌이죠 돌을 움켜 패니까 아니 권장이 뚝 부러져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권장을 갔다가 또 그러면서 원님은 사또는 망지석아 너는 분명 봤을 거 아니냐 봤을 테니까 이실 짓고 해라 네가 얘기 안 하면 여기 있는 비단장사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쇼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코미디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또 몇 대 두드려 패면은 권장이 부러져 나가면 다른 권장 갖다가 또 몽댕이 갖다 패는 거지 사람들이 깎아내고 날리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한창 그러던 중에 포즐들을 풀어가지고 신성한 법정에 법정이야 법정이야 재판하는 법정 아니야 법정에서 웃고 이건 법정 모독제라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을 전품도록 하는 거야 우는 사람을 깎아내고 웃을 수밖에 없죠 망나니가 춤을 추면서 몽댕을 들고 권장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한 번 탁 치면 부러지면 또 다시 갖다 놓고 쇼를 하는 거지 그리고 원님은 연상 이 시를 짓고 해라 바른대로 봐라 잃어버렸다는 왜 네가 봤을 텐데 얘기를 하냐 본 사람은 오줌이 너밖에 없는데 망정 너밖에 없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이게 하나의 영국처럼 돼가지고 깎아내고 웃는데 전부 베란 거 아니에요 포즐들이 쫙 퍼져가지고 그냥 웃는 사람을 전부 불렀다가 오게 가졌어요 건동에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같이 가요 하여튼 감옥이 꽉 찬 거였죠 그런 건 왔는데 원님이 이방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저 당신도 저기 갇혀 있으니 이게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 법정 모독제라고 해가지고 도둑놈보다 똑같은 죄를 감춰 죄인을 감춰놓은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니 당신들이 얼만큼 죄를 지지 모르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시오 근데 원님이 비단을 좋아하니까 비단을 뇌물로 바치면 혹시 슬쩍 빼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방법을 한번 해보면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아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놓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한테 면회 오는 가족들한테 참 수군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살 방법은 비단을 갖다가 사또한테 바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떨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나오면서 비단 있는 걸 찾아가지고 비단을 비싼 값에서 나와야 되니까 비단을 사다가 전부 갖다가 바치는 거 슬그머니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단서가 나온 거에요 이제 뭐냐면 그 비단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요 그러니까 비단 사온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족치는 거에요 비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비단 도둑질약한 사람이 비단을 팔아먹은 게 돼가지고 이제 알아 졌으니까 백돌같이 비단을 훔쩍한 도둑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 수령을 하려면 모든 백성들의 원한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머리가 명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생각도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망석에 곤장을 때려가지고 상상도 못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비단이 이러면 도둑을 찾아낸다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둑에 관한 얘기로 도둑이 없는 편안한 사회가 돼야 되고 길밭에 물건이나 떨어져 있더라도 그걸 나비 거를 가져가는 그런 가져가지 않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취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망석에 곤장맞은 사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게 단순하지만 잠깐 시간이지만 도둑의 어떤 것이 도둑인가 하는 거를 준수님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냥 바르게 사는 길이 우리가 도둑 맞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막을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림의 자비광민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풀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음악